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넬리쿠입니다 이번에 마카오에 왔습니다 시드는 500만원이고 500만원 가지고 먹죽먹죽 했습니다 50만원 때려서 먹고 50만원 때려서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뱅커줄 내려와서 때렸더니 한 번 먹고 한 번 죽고 투투투 나와서 때렸더니 한 번 먹고 한 번 죽고 최대 배팅은 200만원이 있고요 게임에서 이겨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이는게 위스바 펠리스고 저기 보이는게 윈펠리스 엠잼코타입 이런게 보이네요 우리 형님들 다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넬리쿠